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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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배틀라자! 코 로피오! 그럼 간다! 메카니멀 고! 내게 힘을 빌려줘 에반 메카니멀 고! 모니! 널 내가 레전드 메카니멀 에반으로 이겨주겠어! 무슨 소리! 코르피오로 너의 코를 묵직하게 눌러주니! 과연 바보 모니가 날 이길 수 있을까? 배틀 상대가 참 쉽군! 날 바보라고 무시하더니? 그럼 우리 내 얘기할까? 누가 이기는지? 좋아! 그럼 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벌칙! 엉덩이로 이름 쓰기로 하지! 그럼 배틀을 시작해볼까? 간다! 에너지 공산! 스콜피온 빔! 물의 탕후막! 미술의 암호! 스콜피온 빔을 튕겨내다니!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주지! 북발적인 열기 공격! 헤이즈대전! 당할 수는 없지!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대쉬! 역시 레전드 메카니멀답게 대단하군! 지금이다! 파이널 어빌리티! 얼음의 칼! 블리자드 쏘드! 나를 바보라고 무시하지마! 파이널 어빌리티! 독을 뿜어라! 톡식 스펙! 이럴수가! 에버니 지단이! 진거지 나를 바보라고 놀린 벌이다! 우와! 내가 이겼어! 스콜피온 최고! 안녕히! 이제 엉덩이로 이름을 쓰거라! 내가 낸 벌칙에 내가 당하다니! 얘들아!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안녕히! 엉덩이로 이름 쓴대! 모여봐! 모여봐! 창피해! 안녕히는 엉덩이로 이름 썼대요! 메롱드! 모니더! 메롱드! 다시 싸우자! 다시 싸워! 오! 싫네! 르르르르르르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